ㄹㄹㄹ 아무래도 가능한 원래 그 토벌이나 뭐 이런것도 가능하면 다할라 그랬었는데 상황을 봐서는 아무래도 스토리 엔딩 위주로 딱 보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될 것 같은 느낌이야 와 37레벨? 어이고 애기 애기 죽어 뭐했다고 또 금방 누워버리네 어휴 에잇 야 에잇 어우 여기는 상당히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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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하드코어하게 될 뻔했다 펜 네 어휴 아 이런 푸알녀석 사람 승질낙이 어우 장난아니다 여기 3라운드가 기본 패싱으로 있는데 애가 37레벨이면 애들 제일 레벨로 분해가 30 27인데 자 일단 뛰어봐 말로 잠깐 일단 다시 돌아가야겠다 으흐흐흐흐흐흐 아주 위험해 아시한테 어쩔수 없죠 뭐 비싼건 킹덤아치의 모글이 저 킹덤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가지고 킹덤아치의 모글이 3 심플한 우동 크롬으로 살짝 im자라든지 그 레드캡 불이가는 에이이이 응 좋은건줄 알았던가 레드킥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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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힣 아쉐가 자 이렇게면 아쉬가 고론즈 쉴드를 아니아니아니 아주 질척 방패를 사야되는데 돈이 있네 이렇게 흠 이게 다른 직업을 뭘로 선택을 해야지 딱 그 잘 키웠다고 소문이 날까봐는 검사로 할까 중장비 까야되나 그래가지고 중장비 까야되나 그래가지고 뭐 노가다를 안했으니까요 초반에 템하긴 했는데 뭐 노가다를 안했으니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도 나오는거 이게 나오는걸 잘 팔아야되는데 이게 교육할때 쓰고 막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뭘 함부로 팔수가 없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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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r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딱 봐도 꽤 세 보이는데 야야야 야야야 엘더 드레이버 엘더 드레이버 잠목부터 까는게 최고야 엘더 드레이버 아 라사 석하면 안되는데 라사 갖기 괜찮은 리던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자 이럴때 소화수 안쓰면 먼저 쓰겠어 어 안되는데 안되는데 만능약도 없고 큰일났네 뭐야 아이 전혀 예상치 못했다 준비라도 하고요 이러면 이제 석화당한단거 아니야 아유 라사야 아유 라사야 아유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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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ס 어우 다행이네 여기서 세이브가 되서 불행중 다행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그지같은 새끼들 돈 액트 돈 무브 금반 좋아 다시는 지지 않는다 아 이게 마법도 좀 꾸준히 사놨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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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흐흐흐흐 이걸 만들어 놓자 어디 보자 석화에 걸린 아군 은 없네 으흐흐 게임비씨 없어 석화관련 도 이상 사러가긴 사러가야겠구만 이거 진짜 이번엔 짓지 않는다 준비를 다시 하고 왔기 때문이다 아 너무 뜬금없이 아니 왠지 포스전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너무 뜬금없이 포스전이였어 자 이거 스킵하도록 하자 파트버니 자 어쨌든 넌 이제 나한테 죽는다 제발 때려줘 무슨 종합병원이니? 아니 혼란은 또 뭐야 야 야 조져 너희들은 사람을 너무 얕잡아봤어 야 야 야 야 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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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 그만하라고 이 씨야 이 씨기야! 아 미쳤네 이게? 아니 아까는 서로 사람 엿먹이더니 이제 혼란이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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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간해야지 완전 총체적 난국이네 이거 자 방법은 이 타이밍에 소환 어 이거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몇개가 걸린거야? 이럴거면 그냥 만능력 사왔지 이씨 타이아몬드 타이아몬 아까 방식으로 이 타이밍에 터트들이 스크츠 아들 이 타이밍에 아니 뭐 이거 HP다운 슬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없애는거야? 없앨순있냐? 양심 없는 새끼들 뭐 상태 이상 이거 없어지지도 않아 이거 심지어 와 와 진짜 이거 토 나오네 완전 총체력 난거 아니야 아니야 그 판피카스 나의 소환수 나의 소환수 환수야! 아니 독도 그거 했고 HP다운 슬림인가 이게 그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거 나의 소환수 나의 소환수 어흐흐흐흐흐 안되 아직 죽으면 아니 상태이상도 이전동까지 유지가 되면은 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이까지는? 높쳐져야 되는거 아니냐? 어찌 압니까? 히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힘내! 소화수! 환수야! 환수야! 이제 너밖에 믿을게 없다 너만 믿.. 너밖에 믿을게 없어 이제 포션도 다 썼어 아.. 어떡해 자 내 피가 먼저 다 까이는게 먼저냐 소화수가 이걸 다 잡는게 먼저냐 이게 정말 이거 쫄깃쫄깃하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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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자 반 고격!!! 야아요!!!! 으아아하하하하 que 깼어 으? 안 깼어 자 깨써 팔로우 감사합니다 흐으으읏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흐응 아니 이걸 뭘 콩그레츄레이션이야 뒤질라고 보스 참 족같이 만들어났네